기상캐스터 배혜지 스포티지와 올뉴소우를 주로 생산하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49만 8천여 대를 생산했습니다. 3년 연속 50만 대 생산 돌파는 실패했지만 장기간 파업과 글로벌 불황 등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하며 선전한 실적이라며 올해도 연간 50만 대 생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변수는 국내 정치 상황과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생산량의 80%가량을 북미 등으로 수출하는 광주공장의 경우 한미 FTA 재협상 등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타격이 예상됩니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저성장 전망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 자체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성장률이 2.6% 감소한 반면에 금년도에는 1.5% 정도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자동차 분야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J.D. 파우사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2년 연속 품질 우수공장으로 선정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품질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환율 상승으로 수출 환경이 유리해지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장 방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